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데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내가 크고 기운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로 번역되어 있으며 어떤 성경에는 크고 따로 예비된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체험 속에는 예비된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영적 생명이 자라는 발달 과정이 다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계라든가 믿음이나 기쁨 또는 소망처럼 하나님의 온 가족이 즐기는 공통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홀한 기쁨이라든가 영적 교감 그리스도와의 의식적인 연합과 같은 특이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자면 누구나 다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누구나 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다거나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고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 있어서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관찰력이나 철학적인 사고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서 데리고 가실 그 불병고와 불말이 뭔지 아십니까?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덕지게 간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돼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배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은 성도를 갈멜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늘이 축복의 구름으로 이 땅을 자비의 홍수로 덮을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도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거기서 그에게 예비된 기업을 보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다볼산 높은 곳으로 데려가 거룩하게 변화시키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양처럼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처럼 될 때까지 변화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평범한 낮은 체험보다 좀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저 위에 계신 반석되신 주님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끈덕진 기도의 창을 통해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쪽 창문만 열면 됩니다 주님이 계신 쪽 창문에는 절대 빗장이 걸려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다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는 주님의 보도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는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는 주님의 보도입니다